어젯밤 9시 50분쯤 목포시 주교동의 한 전신주에서 불이 나 인근 3층 건물 가운데 일부 층이 정전됐다 4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. 한전과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전신주의 전선 일부가 누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비슷한 시각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과 마주오던 승용 차량이 충돌해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한편 지금까지 신안 하태도 103.5mm, 강진 마량에 89.5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낮까지 전남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